1, 2, 3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림이? 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습은 많이 했고요. 오늘 브이로그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만칼로리 챌린지입니다. 그 주제를 좀 갖고 하는 편이 저도 찍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만칼로리 챌린지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 좀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칼로리 챌린지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림과 동시에 치킨이 왔네요. 네, 일단 그러면 만칼로리 챌린지 6월 8일 월요일 5시 59분 딱 6시 6시 5시 59분이고요. 첫 메뉴로는 교촌치킨 레드콤보랑 오르곤졸라 치즈볼이랑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주문했고 오늘 병원이랑 은행을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면서 투썸플레이스에서 케이크도 포장해왔고요. 한 점심쯤 먹은 게 요거트랑 과일밖에 없어서 거의 공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랜만이다. 맛있어 보이긴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음 으음 그리고 얘는 레드위 디핑 소스랑 얘는 크림치즈소스 맛있어 보여서 얘는 추가 주문했고요 단발라야 소스가 같이 오네요 우리 얘가 고르곤돌라 치즈볼 여기 체즈소스 딱 묻혀가지고 되게 쫀득하다 찹쌀국노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맛있다 음 음 얘는 레드소스 잔뜩 찍어가지고 큰음 음 음 찾아보니까 얘가 한 2700칼로리 그리고 얘가 얼마였다? 100g에 372칼로리인데 총중량이 150g 그러면은 대충 500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얘 하나에 100칼로리야 어이없어 으윽 조개 인데 wid 보리 ! 충ّ 여기 seems 이런 잠깐만 냠 얘 가 좋은 Je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크림치즈 소스를 다리에도 착 묻혀가지고 음 음 음 음 얘는 치즈 맛은 나고 도넛은 너무 맛있는데 안에 치즈가 조금 조금 든 것 같아요 음 음 이렇게 들었습니다 음 고르곤졸라가 치즈 맛 자체가 세가지고 맛은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제가 어디서 뿌링클이 한 마리에 2500칼로리인가 라는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교촌 콤보류가 뿌링클보다 내가 먹었을 때 양이 적은 거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2700인데 걔가 2500칼로리가 없어 걔가 좀 더 되는데 누군가가 마음에 짐을 덜려고 2500이라고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앞쪽으로 치즈 소스 치즈 소스 다 찍어가지고 제가 치킨을 좀 매워버릴 수 있었던 게 후식으로 케이크 먹으려고 와악 쓰러졌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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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케이크 딸기 무슨 타르트 얘 새로 나온 거고 그리고 아이스박스 케이크 이렇게 이렇게 입니다 아이스박스 케이크가 600몇 칼로리였고요 아이스백 775칼로리? 어? 아닌데? 어이없어 얘는 335칼로리 그리고 얘가 575칼로리입니다 얘네들은 어 얘 600칼로리로 봤는데? 일단 딸기 케이크부터 목부분이 탈치질 줄 알았는데 그냥 빵이예요 와 속았다 휘핑크림이다 아이스박스 케이크림이다 아이스박스 케이크 아이스박스 케이크 아이스박스 케이크 아이스박스 케이크 아이스박스 케이크 알슨 pren transmitter 자 fahren 아멘 이건 아이스박스 케이크 쫄아 아이스박스 케이크 아니야 엄맛스 케이크 한번 이면 Bon Appetit Bon Appetit Bon Appetit Bon Appetit 이것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느끼해요 조금 소화를 시키고 세수도 하고 씻고 그리고 이따가 야식을 먹을 때 얘는 같이 먹을게요 걔 상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다 먹은 시간이 6시 40분이고 씻고 그러고 나면 1시간 되려나? 네 일단은 씻고 오겠습니다 지금 7시 16분 다 씻고 지금 찍었던 영상도 컴퓨터로 다 옮기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 구도로 찍어보는 것도 아무튼 일단 편집을 하다가 이따가 야식을 사러 가거나 할게요 자 2월 8일 월요일 9시 17분 편집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날짜랑 그게 핸드폰에 있는 게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제가 쌀국수랑 치킨 시킨 거 주문 내역으로다가 인정하겠습니다 원래는 치킨 먹고 약간 짜장면이나 피자 뭐 이런 약간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려고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매운 게 너무 먹고 싶어서 매운 쌀국수를 시켰어요 이렇게 쌀국수는 네이버에 쳐보니까 320 칼로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20 더 하겠습니다 어? 나 고수 추가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다 고수 추가한 쌀국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주인공 이거 국물은 뒀다가 계속 먹고 아까 소개 좀 가셨거든요? 아까 그... 아이스박스 케이크 갖고 올게요 야호! 음... 하... 아...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머머머 밑에 부분이 조금 뻑뻑해가지고 크림을 조금 뿌려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역시 맵고 느끼한 조화가 좀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교촌이 매워봤자 얼마나 맵다고 그게 치킨이 좀 느끼했는데 거기다가 케이크를 먹었을 때는 진짜 느끼했는데 얼큰한 걸 딱 먹고 매운 걸 먹으니까 약간 좀 행복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살짝 아쉬워가지고 아이스크림 100ml당 228칼로리인데 473칼로리거든요 편집할 때 제가 계산할 것 같고 얘는 천천히 계속 먹을게요 너무 안 얼었다 치우고 제가 아이스크림 안 치고 벌써 5,330칼로리를 먹었다고 계산이 되거든요 빵을 먹으면 살찌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흠흠 아 이거 바닐라였어야 되는데 진짜 다음에 꼭 사야지 바닐라 자야 되니까 디카페인 캡슐로 내린 이 에스프레소를 히히 이야 우와 맛있다 진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다가 커피 향이 이제 진짜 배부르네요 지금 시간이 9시 56분 거의 10시쯤인데 제가 놀랍게도 요즘에 잠을 2-3시쯤 자고 다음날 10시쯤 일어난답니다 늦어도 11시 보통은 9시에서 10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3-4시간 소화시키고 2시쯤 2시쯤 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벌써 6,000칼로리 먹었으니까 남은 4,000칼로리 내일 아침 점심 먹으면 그냥 딱 편하게 될 것 같은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봐용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2월 9일 커피입니다 커피입니다 아 이제 이거 젤라또부터 먹어볼게요 얘는 블루베리 젤라또 범벅 와플이거든요 아 안 잘라야겠다 이게 와플대학 메뉴들을 쫙 보니까 범벅자 들어간 애들이 클로리가 미쳤더라고요 젤라또랑 범벅자 들어간 애들이 약간 어제 투썸 그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만큼 칼로리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으음 녹은 게 안 됐네 흠 흠 흠 얘가 녹으니까 마음이 급하다 흠 그냥 압도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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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 ㅎㅎㅎㅎㅎ 맛 설명이라고 보고 먹기 전에 먹어야 한다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가 요즘 단걸 좀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시럽이 범벅이네 시럽이 범벅이네 음 그리고 얘가 오레오 누텔라 와플이고 이것들 잘 나가는 건가봐요 이거 오레오 누텔라 너무 없는 거 아니야 크림이? 예능이 이 정도 돼야죠 이 정도 돼야죠 허어어어어어어어어 소고기 설명대로 백지 아 그리고 딸기 등뿡아풀이 였나? 애가? 다 난리 났다 지금 해체 쇼다 지금 딸기의 풍경? 음 으음 으음 이게 제일 기대를 안했고 딸기에 제일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딸기가 제일 별론데? 얘가 제일 맛있어요 시그너츠인데 이유가 있다 이쁘다 자 이쁘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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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먹었네요 다 젤랩도로 시킬 거겠다 네 아무튼 잘 먹어봤고요 운동 갔다와서 점심 먹을 때 점져 운동 갔다와서 점져 먹을 때 촬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11시 15분 이따 늦겠다고 했는데 다 뻥이었던 곳이다 느끼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라면은 하나만 끓여봤습니다 음 3g을 오랜만에 먹는다 자 라면 하나만 끓여본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3g의 11-2-3g? 1g은 10g이 자 menu 이제 진짜 치워보고 진짜 헬스 갔다 와서 켤께요 운동하고 왔고 4시 4분 삼겹살을 구워줄 거예요 자 2월 9일 시간 어딨어 시간 삼겹살에 불닭 비빔면을 끓였고요 삼겹살 300g을 했거든요 300g을 했는데 300g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요 삼겹살이 300g에 1000칼로리도 넣었는데 약 1000칼로리나 할까 이만큼이 일단 비빔소스 2개 넣었고 도전장도 2개 다 넣을게요 2개 불닭 비빔면 삼겹살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상겹살 삼겹삼 czym moment 이렇게 비빔면에 삼겹살에 마늘이랑 딱 싸가지고 오 마늘 맵다 마늘 생마늘입니다 일부러 안 구웠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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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과 와사비가 같이 들어와 마늘과 와사비가 같이 들어와 근데 이거 불닭비빔면이 왜 맛이 없지? 너무 약간 인공적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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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끙 쓰고 날리지앙! 음! 배터리 갈고 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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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맵다 얘가 1000칼로리? 얘가 1000칼로리 그러면은 더 많이 채운 것 같거든요? 10칼로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얘는 곰표 아이스크림 291칼로리 어우 매워 볶음 볶음 거기서 아 맛이안나 ㅋㅋㅋㅋㅋ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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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맛난다 일단 초코맛이 나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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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어봐야겠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맵네. 4시 45분으로 만 칼로리 챌린지 종료. 이렇게 한 시간 남기고 만 칼로리 챌린지 종료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못 먹어야지 참. 고무게. 고무게는 3kg 늘었어요. 딱 3kg가 늘었고 생각보다 많이 안 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3시간 공복했던 거랑 운동 갔다 온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운동으로 오늘 땀을 좀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밖에 안 늘지 않았나 싶고 이번에 느낀 거는 진짜 빵이 진짜 잘 찌는구나. 생각해보면 빵 치고 다닐 때가 약간 제일 둥둥이 했어요. 어쨌든 만 칼로리 챌린지는 이렇게 끝. 빵 태기도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빵도 많이 채우고 매운 것도 많이 채우는 영상들을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안녕! 안녕! noite! con con